네 아픈 맘에 그 탱커까지 된다면 과연 어떤 잭잭이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제가 편의상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팀이 길도 굉장히 두근두근되는데 4대4 매치기 때문에 실제로 트레이너가 얼마나 덜 잡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될거구요 트레이너를 지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트레이너끼리 싸우는건 괜찮은데 트레이너끼리 싸우려면은 어쨌든 힘드신 싸우기 때문에 확실히 힘을 키워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 먹구요 자 흔들어냈어요 흔들어냈습니다 지금 지금 루카리님께서 최대한 잘 흔들고 있어요 자 칠사님 팔로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내리입니다 팔로우하시지 성경골스내리 액클리입니다 유튜브 워스키 유튜브 구독 감으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위에 매치는 어떻게 될것인가 야 지금 트레이너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어요 와 트레이너 덕분에 진화까지 해버렸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야 위험합니다 자 아래쪽 싸움이 흥미진진합니다 야 잠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야 리팽님 리스펙트 했어요 아 시참 가능합니다 네 시참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아래쪽은 지금 루카리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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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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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네 잡았고 시칸님도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야아아아아아 잘잡았지만 야 근데 아아아아아아 레벨업적 이득만 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빠져주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레벨업 됐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이득 본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달코가 와가지고 위에 지금 골이 안들어갔어요 골...로는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팽팽하다는 사실 상처많은 쨍쨍이의 판매적인 트리프키 야아 만변님 이분은 해결해야겠는데 네 같이 해결하실거면은 어떻게 디코 같이 들어오시는게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자 각결하고 자 가운데 지금 아 야 달콕퀴이 이렇게 사나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빠져줍니다 어카진님 애니탱 어카진님 잘 빠져줬어요 잘 빠져줬는데 야아 이거를 잡나요 야 멋있어요 분명히 에너지가 더 적었는데 야 멋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와줘야죠 뭐해요 뭐해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야 파란팀이 유리해졌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막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되요 그렇죠 골을 방해해줘야됩니다 지금 골을 방해해줘야되요 야 좋습니다 잘 막아준 덕분에 지금 괜찮았어요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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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노기 카리님 이 게임이 과연 어떻게 될까신가 야 잡혔어요 자 파란팀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지지 않겠다 빨간색팀이 바로 위에서 이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적으로는 확실히 파란팀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빨간팀이 위에서 스코어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는 이상 이 게임 조금씩 조금씩 기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잡아줘야되요 야 뭡니까 상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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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로가 이렇게 강했나요 예 상처야 파이어로가 이렇게 강했나요 예 이렇게 강했나요 너무 강해요 파이어로 파이어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파이어로 야 자 잘 빠졌습니다 지금 잘 빠졌었고요 최대한 지금 히퍼를 아 잡혔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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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그렇죠 여기서 레벨업 레벨업 봐줘야됩니다 레벨업 봐줘야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1대3 상황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화를 했어요 트레이노 2가 진화를 했어요 지금 자 스코어를 봐주는 것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상대방이 통통을 끄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고요 좋아요 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아 과연 야 지금 빨간팀에 지금 기울고 있어요 빨간팀이 기울고 있어요 지금 빨간팀이 기울고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되나요 게임이 너무 기르고 있어요 고시 문제인가요 아 보트한테 썼어요 보트한테 썼어요 보트한테 유나이트를 써버렸어요 야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레벨업적으로 이득만 봐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신선이 있습니다 파란팀이 전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쵸 지금 향처약을 든 파요로가 이렇게 당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야 파요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pharmacy 파요로가 탱커였나요 네 안죽는데요 네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파요로가 탱컨가요 탱컨가요 파요로가 안죽어요 파요로가 안죽어요 파요로가 죽질 않아요 네 죽질 않아요 이야 참 알까요 참 알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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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와중에 파란팀이 레벨업적으로 이득을 받구요 네 여기서 지금 잘해줘야되요 네 지금 맞고 웬만하면은 저기 야생포켓몬 잡아줘가지고 지금 스코어가 아니고 레벨업적으로 이득을 봐줘야됩니다 오오 야 트레이너 트레이너 역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가 원래 이렇게 안죽었나요 아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혼자하시면 위험해요 밤길 밤길이라던가 낮길이지 낮길이라도 혼자하시면 위험합니다 같이 다녀야되요 빨간팀 지금 혼자하셔 이것저것 다니면 안돼요 아하 뮤 혼자다니고있어요 위험합니다 좋습니다 위쪽으로도 일단은 뺏겼기때문에 진짜 뺄실수가 없기때문에 뺄수있나요? 뺄수있나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풀려면 달별님 달별님께서 궁극히 다 먹으실수 있겠지 아주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좋아요 과연 이거 어떻게 될것인가 어떻게 될것인가 아하 이거 뺏기나요 이야하 와하 이득봤어요 여기서 그래도 이득은 봐줬습니다 최소한의 위기는 벗어났어요 아하 이런 빠져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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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쿠자까지 20초 남았구요 자 스코어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막상 막하일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팀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이 불리함 충분히 전투 잘해주는으로써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여기서 지금 충분히 잡아줘야되요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전투 어떻게 될 것인지 빨간팀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빨간팀이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좋아요 같이 잡았구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 트레이너가 안 죽어요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야 트레이너까지 잡혔구요 자 여기도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어떤 트레이너는 그냥 잡아주는거구요 자 과연 열소자 싸움에서 지금 스코어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파란팀이 분리해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헐을 제대로 찔리면 게임 지을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자 지금 헐을 어떻게 찔릴지 보는 상황에 아 과연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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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어요 레쿠자 때리고 있어요 야 트레이너가 레쿠자를 부대리고 있어요 이대로 레쿠자가 파란팀에 먹히면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직은 모릅니다 자 트레이너가 또 와 트레이너가 트레이너가 AI가 화려하게 했어요 AI가 화려하게 했어요 AI가 화려하게 했어요 야 그 적절한 타이밍에 굶을 쓰라니 야 와 AI 차이 분명히 빨간팀 AI가 더 못했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야 이건 뭐죠 네 야 이렇게 되나요 경기가 야 이렇게 되나요 야 경기가 이렇게 알수가 없게 되나요 아 frame 다시 오셨으니까 식자 맛있게 하셨는지요 enfim dod 경기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경기는 다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다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탄이 되겠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분명히 파란팀 되게 잘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야 랜덤리엘 과연 시칵림 야 시칵림이 잡혔고요 야 팀 너무 많이 비웃었어요 야 막판에 에이아이가 궁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쓴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계속 지죠? 이런 야 볼까요 분명히 파란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스코어적은 비슷했네 파란팀이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팝을 때까지만 해도 갑자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레쿠자 나오자마자 약간 기울여면 허를 찔렸으면서 약간 불리해졌다가 에이아이가 궁을 제대로 발휘했어요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하하하하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